어제 강풍과 난기류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281편이 무더기 결항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운항이 재개됐지만 몰려든 체류객과 공항의 운영 미숙으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대학실이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권 창구 앞에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일부는 아예 종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오전 7시 40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2만 천여 명에 달하는 체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발이 묶인 체류객들과 토익 탑승객까지 겹치면서 공항 대학실은 하루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운항 재개 뒤에도 200여 편의 항공기가 연결편 관계 등으로 또다시 출발이 지연돼 혼란을 키웠습니다. 또 지난 1월 폭설 때와 달리 선착순이 아닌 결항 순서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결항 정보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승객 400여 명은 숙소를 잡지 못해 공항 대학실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막상 가도 딱히 그렇게 처리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을 내일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또 일정을 바꿔야 되고 숙소도 지금 다 꽉 찼다고 하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임시편 74편을 투입하고 일부 공항에 심야 운항 제한도 1시 해제해 내일 오전쯤 체류객 대부분이 세 줄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